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네토삭살! 안녕하세요. 앤쌤입니다. 저희 N.Sign이 미니앨범 2집 해피엔드로 초동 20만장 돌파를 기념하는 한터차트 초동인증패드를 받았습니다. 코스모 덕분에 N.Sign이 해피엔드 앨범으로 초동인증패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번 활동 코스모와 함께 해피엔드하게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좋은 기록 달성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코스모 늘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N.Sign이 좋은 음악으로 포장할게요. 또 인정배를 보내주신 한터차트 관계자분께 더 감사합니다.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N.Sign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